The Shurka Boy 오늘도 나는 한강으로 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를 해 대충 다리 있는 한강을 뛰어넘으려고 해 오늘도 나는 한강으로 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를 해 대충 다리 있는 한강을 뛰어넘으려고 해 그 이유는 우체화 오마는 내게 공부를 강요해 그리고 집안은 그걸 다 유시해 시발 해 조선에서 살 빨 자살 할래 우리 아빠는 선점 널 때마다 잔소리와 체벌을 주지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해 그래 잔도 두 개 시간밖에 못 자 시발 이런 해 조선에서 뭘 바래 그냥 자살하는 게 답이지 그래서 나는 한강으로 가 오늘도 나는 한강으로 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를 해 대충 다리 있는 한강은 뛰어넘으려고 해 오늘도 나는 한강으로 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를 해 대충 다리 있는 한강은 뛰어넘으려고 해 그래서 나는 공부라는 피티코인을 투자해 만약도 락하거나 다 살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나 그래서 나는 한강으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